지난주일에는 우리 같은 교구에 있는 목사님들 저는 마포에 있는데 마포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안동에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이제 500년의 역사의 장단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뜻을 가지고자 도산서원도 가고 이육사문학관도 가고 또 유교박물관도 가고 국학연구원에 가서 살펴보고 그런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안동에는 학봉종택이라는 종택이 있습니다 학봉종택인데 학봉은 누구의 호냐 김성일씨의 호랍니다 학봉 김성일씨가 누구냐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임진왜란입니다 유굽 이 선생이 지방에 관리로 있으면서 여러 곳을 가보니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군대들이 전혀 훈련이 되어있지 않고 군적은 다 이렇게 텅텅 비어있고 무기는 녹슬어서 다 방치되어있고 그가 나중에 중앙의 관리로 부름을 받고 손조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또 남쪽의 외구를 막기 위해서 10만 군대를 빨리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다수당의 어떤 동인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의견은 유야무야 되고 율곡 이 선생은 15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590년 3월에 조선통신사를 300명 대규모로 이렇게 따서 일본 사신들과 함께 일본을 보냈는데 가서 면밀히 살피고 오라고 했어요 가서 도요토미 히데오스가 만나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소외를 시키고 또 골탕을 먹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결국 겨우 서신을 하나 받아서 다음에 591년 1월에 돌아왔습니다 선조에게 그 편지를 전했는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니까 길을 열어달라 조선왕은 들어와서 이제 항복을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기막힌 내용을 보고 정사와 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사로 간 황윤길에게 물어봅니다 일본은 어떻더냐 곧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곧 쳐들어올 것 같다고 했어요 부사인 김성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오스는 어떤 인물이더냐 황윤길에는 아주 꿈이 크고 비전이 크고 꼭 전쟁을 일으킬 인물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김성일은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그는 쥐새끼같이 생겨서 인간이 옹졸해 보여서 쳐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쟁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동인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의견이 채택되어지고 선조는 결국 김성일에게 오히려 김성일 의견을 받아들이고 벼슬을 높여주고 그리고 지방에 내렸던 경계령까지 다 철폐시키는 이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국의 곳곳에는 일본의 스파이들이 사방을 면밀히 지형을 조사하고 다니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 1592년 4월 13일에 드디어 일본군이 쳐들어 오기 시작해서 7년 동안 우리 조선인은 엄청난 피해와 죽임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한나라의 중신이 일본에 가서 10개월 동안 일본을 살피고 왔는데 일본은 전쟁 준비로 광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왔어도 반대 측에서 서인 측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고하니까 반대로 전쟁이 아련을 할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킬만 하더냐 아 한쪽은 일으킬만 합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로 아무런 대비 없이 전쟁을 맞이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가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분열과 파당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것을 그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를 겪고도 결국 이 나라의 이런 당파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오늘까지도 이와 같은 이 어려움을 많이 일으키면서 참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사든 문제 하나를 놓고도 정말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끝없는 토론을 통해서라도 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하나로 결론을 내려서 밖으로는 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당하고 절이 당하고 하는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서의 여러 말씀을 이뤄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파 싸움 분류문제 소송문제 혼임문제 우상 재물문제 은사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중첩되면서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여러 뜻이 계신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 주인은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운영되어 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는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때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인맘무성한 가시나무와 엉컹키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로 나누어져 있어서 분쟁을 이삼하는데 그 원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특정의 지도자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 속한 자다 또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개바에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크게 네 개 파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마치 헤어진 옷이 너덜너덜 되어서 이와 같이 보기 흉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 흉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 또는 철학적이고 학식이 풍부한 아볼로 또는 예수님의 제자 중의 제자라고 하는 자신들이 직접 보지도 못한 베드로 그 베드로파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그런 파 이것을 자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초대교의 탁월한 위대한 지도자들이죠 근데 언제 그들에게 그런 파를 형성하라고 말씀했겠어요 전혀 상관없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교회 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저런 인물을 내세워서 자기들 나름대로 당파를 조성해서 서로의 인간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강국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네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서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아니냐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교회 주인이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피로 값 주고 사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전서 1장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해보면 이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의 말이 열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연합하도록 부른받은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 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룰 때 지어진 것임을 4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일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일치가 얼마나 필요한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로 일치된 성도들은 입은 다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구 동어라고 그렇게 김웅조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이구 동어 입은 다 다르지만 말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서 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이구이언 다른 입으로 다른 말들을 자꾸 할 때에 분쟁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몸과 같은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위시해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쟁이 없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하면서 분쟁이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강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사상을 대표합니다 또 이 뜻은 사상을 표현하는 판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합한다는 것은 수많은 부속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조합해서 하나로 하나의 기계로 온전히 조합하고 연합시켰을 때에 그 기계는 기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치단결해서 융합 조화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어떻느냐 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하기 어렵죠 우리 같이 사는 부부들도 가정에서도 때로는 처음에는 어떤 일이 하나 생겼을 때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남편이 보기에는 이렇고 아내가 보기에는 저렇고 부모가 보기에는 자녀들이 보기에는 이렇고 처음에는 어떤 한 현 상황을 놓고도 여러 가지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뜻이 다르지만은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 마지막 결론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결론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범 17장에 나오고 있죠 새우의 만찬이 끝나고 제자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범 17장에 나오는데 그게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하나가 비롯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로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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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전하려면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모든 그리스로인들이 그리스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보여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로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으로 자꾸 모두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성경을 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각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내 삶에 자꾸 적용시켜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마음이 모두어져 가고 말이 하나가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마치면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 갈 때 우리가 하나로 모두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루에도 무수한 일들이 많이 우리 삶에 나타나잖아요 많은 경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많은 경우들을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노력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기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각을 못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세하게 자기 뜻을 이야기해주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서로 서로의 생각들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상대방의 생각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잘 들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경청 경청이 뭡니까 공경할 경 자죠 공경할 경 자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돼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도 잘 경청 그분을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고 그렇게 잘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드리면서 그 옳고 그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대방의 옳은 점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단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주장을 설득에 가야 됩니다 설득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득이 뭐냐 잘 설명하거나 타일러서 이렇게 납득시키는 것이 설득의 과정입니다 설득이 그리고 나서 다시 조종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봐서 내가 이것은 당신의 의견이 옳습니다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이것은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은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서 목적을 이룬다 관철 상대방이 처음에는 수긍 안 하죠 자세하게 저렇게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관철하고 마지막에 협력해서 상의하는 협상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야 돼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관철시키고 관철시키면서 협상을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한다는 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거죠 승복은 뭡니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예요 승복도 하고 또 합의도 이루어서 최종의 조종을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로 모두 얻어서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저히 조종이 안 되는 부분은 그 나머지 나중으로 또 미루고 어느 분도 되는 부분까지는 또 합의를 봐야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기까지 인내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나쁜 거 고약한 게 뭡니까 화내는 겁니다 화내 버리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듣다가 화를 불컥 내버리고 욱 해버리면 모든 조종은 실패로 끝나는 거죠 자기 말만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인내가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면 일이 조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서로 같이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막 화내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나면 가족관계가 자꾸 나빠지고 부서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생각을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고 또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종을 하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관철시키고 관철시키고 협상할 거 협상하고 그리고 조종해서 마지막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다가도 딱 결론을 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해야 됩니다 엄마는 이 말하고 아빠는 저 말하고 중부 남방으로 하면 애들도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충분히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결리를 받아서 이거는 잘 안 된다 이거는 밀어넣고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있게 그래서 가족들이 모든 일을 잘 또 자식들하고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녀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녀들과도 이 과정을 잘 거쳐서 그 집안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 때는 하나로 딱 나와야 됩니다 결론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정만이 문제죠 일터에서도 그렇죠 일터에서도 많은 의견 조율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합시다 딱 나올 때는 결론이 하나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각종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정책도 마찬가지죠 사전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조정이 안 돼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의논하고 또 의논해서 어느 정도 틀을 짜서 이걸 가지고 국가적인 발표를 해야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든 이에 대해서 딴소리 자꾸 안 하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헛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렵게 외교 문제가 어려워져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듯이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로 결론을 내린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한 사안을 두고 뜻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서로 설명하고 설득도 하고 또 경청도 하고 조정도 하고 또 서로 양보도 하고 관철도 시키고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입니다 결론이 하나로 딱 규결되었거든 다 모두가 같이 뜻을 모아서 그 하나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 되어서 나갈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갈 때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